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이메일 하나 준비해 왔고요 오늘의 이메일은 바로 Letter of Cancellation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워크숍을 위해서 홀을 하나 예약을 했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홀 예약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편지를 같이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Dear Sir, Madam 담당자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문장 I am writing to request a cancellation of my booking of one of your conference rooms 저는 회의실 중 하나 예약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취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작성할 겁니다 저는 2017년 12월 10일 저희 부서 연말 워크숍을 위해 프레스티지 홀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 계획된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하지만 저는 대체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그 장소를 다시 예약할 겁니다 그 다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예약이라 그럴 때는 방금 봤었죠 reservation도 있지만 바로 booking 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뜻밖에라 그럴 때 unforeseen 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foresee 라는 동사가 바로 예측하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로 만들어 가지고 unforeseen 이런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황 또는 상황이라 그럴 때 circumstances 라는 명사가 있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상황 또는 정황이라는 의미로 쓰실 때는 s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circumstance 가 아니라 circumstances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아래에서라 그럴 때는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자 functio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이제 기능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business 영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행사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business function 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business event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련의 가족 행사를 우리는 한 다섯 번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we have about five family functions 그쵸?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요 event보다는 좀 더 포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기하다 미루다라 그럴 때는 또 postpone 이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무기한으로 indefinitely indefinite 형용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venu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소라 그러면은 place라는 명사를 많이 쓰는데 business letter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invitation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자 venue라는 명사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특적 목적을 위한 어떤 뭔가를 행사를 위한 장소를 뜻할 때 venue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place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former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히 business 영어에서 많이 쓰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fix라는 동사는 어떤 날짜 또는 시간을 정하다 그럴 때 우리가 쓰죠 그래서 fix a dat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set set라는 동사도 흔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인 대체 가능한 하면은 alternative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건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abrupt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불편, 애로, inconvenience, 명사 그리고 유감인, regretted 이거는 형용사로 우리가 오늘 쓸 겁니다 자 그럼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저는 2017년 12월 10일 저희 부서 연말 워크숍을 위해 prestige her를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나는 prestige her를 예약을 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I reserved prestige hall 그렇죠? prestige hall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 부서의 연말 워크숍을 위해서라 그랬으니까 for my departments 그렇죠? 저희 부서에 for my departments 자 연말 워크숍 end of the year workshop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연말, end of the year이 하나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하이픈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이픈 세 개 들어가죠 하이픈 넣어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end of the year workshop 근데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year end라는 표현도 있어요 year 뒤에다가 end e and e 그렇죠? 그래서 year end 하이픈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year end workshop 그리고 12월 10일 2017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on December 10th 2017 이렇게 쓰셔로 되기는 돼요 물론 우리가 날짜를 얘기를 할 때 전치사 on을 쓴다고 많이들 공부하셨죠 근데 여기는 on을 쓰게 되면 근데 약간의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on 하면은 이제 12월 10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예약한 날짜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이 12월이 아니니까 그렇죠? 오해는 안 생기겠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for 이라는 전치사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for December 10th 2017 그러면 이게 의미가 그 12월 10일을 위해서 그 날짜를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혀 오해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 reserve prestige hall for my department's end of the year workshop for June 10th 2017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문장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